아...디... 토리... 가지 타락은 좋긴 한데 이펙트인데 제발 시드에 병속의 폭풍이 병속에... 폭풍이 가득하길 버퍼 빌덴마금 안녕세상 안녕세상 가지가 또 게이득 아닌가 오우 그냥 때릴걸 히히히히 하아.... 다른 캐릭터가 헬로월드 쓰면 셀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캐릭터가 재구성을 써도 세겠지 1댓맞음 타락 강화된 몸체 왜 안됨 오늘은 어린이날 티백트 세상 핵분열이다 다시리가락 디펙트 여기서도 1댓맞는 버퍼 음? 강해보임 하지만 별거 아니었다 핵분열 케첩 케첩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렘린다 다시리가락 네 흰 아니? 빙빙빙 음 너무 강한데 보수물은 똥같은것만 나왔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 사락 긁어내기 개구린데 개구리 아닌가? 개꿀 왜 개 눈보라임 쓰레기 이벤트 영체화 세력 38인거 무섭네 아잼쓰기 왔나 하 Elia 아잠 Yum Alright 체력 38이라 불안한데 병속에 폭풍이나 병속에 번개나 뭐 하나만 나와도 예지 않을까 27 27댐에 손상까지 얹어드리는 서비스 대출혈 서비스 고구마 파마 전기 전기 필요함 재구성 저 그래프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어차피 저거보다 온유물이 별로 없을듯 아 아 아 으아아아 아니 타락 언제 줄래 무섭다 우와 타락만 나오면 이기는 듯 아클은 좋겠다 이런 사기 카드 들고 있어서 이런 사기 카드 들고 있어서 아클은 좋겠다 대구풍 곱쌀이 낀 재구성 뭐야 산부팅 과정 띄어 트인 과정 어 어 와 메아리 타락 두번 타락한다 힣 아니? 캘리퍼스 병불병번개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아니 병불이 아니라 병폭 병폭병번개 으아 으아 대구성 배아리에서 배아리다움 배아리에서 배아리에서 다운 배아리에서 배아리다움 냉정함 냉정함 지금 봐봐 봐봐 봐라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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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팅 과정 재구성 재구성 그만 이빨 소습 재구성 유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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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위기 일쌍한 점탑 헬로월드에서 스킬 카드 계속 나오니까 말릴 위험은 뭐 거의 없겠지 헬로월드 무며 썼는데 또 있네 재구성 좀 어떻게 해봐 저거 쓸 수도 없고 아닌가 쓰면 더 쎈가 쏘쥬아 짐승 위험한 순간이 있긴 했다 엘리트 가자 엘리트를 가는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까락 빨리 뽑기 깨미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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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반사 신경 칠배신 공포 반사 다리 걷기 왜케 긁어대 요정 공포 반사 공포 반사 호어소울 주의 엘리트 공포 반사 공포 반사 공포 반사 탐색이나 좀 더 좋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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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쓰는데 왜 이렇게 약한? 아닌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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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헬로월드 밸류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 근데 카드 쓰는거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약한 아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한두장 쓰는 것도 아니고 소스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주는 거야? 기대인 줄 알았으면 빨리 오는 건데 유유 아니, 오! 아! 뽀로롱 아이, 다시 해야 돼 써낸 모드 때문입니다 키보드 숏컷 모드 때문에 써낸 모드 어린이도 할 수 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 수비는 꼬박꼬박 잘 도잡히네 슬레이더 스파이어 슬레이더 스파이어 전직 어린이였는데 내 동년배들 다 슬더스 했다 전직 어린이긴 하지 어린이로 전직할 수는 없다 전직이 마음대로 안되는걸 보니 자유도가 낮은 게임이군 캐릭터 커마도 안됨 에너자이저 캐시로 커마됨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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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지 편향 드로가 진짜 잘 잡혔네 어떻게 서지 편향을 내냐 뽕뽕뽕뽕뽕뽕뽕 이바이바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달팽이는 잡았네 달팽이 잡았으면 무서울게 없나 깎아도 근데 무섭지 않음 괜한 걱정인가 도둑데카가 제일 허접일거 같기란 허접 이제 도둑데카한테 죽는거지 으응 타락 떴어 내가 이겼어 아니 대기반장인데 타락 왜 이렇게 잘 잡히냐 uti 으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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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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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할 정도로 운이 좋네. 내 28에 넣지. 자방. 심장전에서 타락 늦게 뜨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딘가에 짱박힌 타락을 볼 수 있는 기... 오 아우... 와우... 아우... 큰일 날뻔. 지샘 끝날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로월드 써야되는데. 인공물 하나 더 줘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한번도 안말렸지. 아크를 할때 가지 타락하면. 겁나 말리던데. 말라구. 너무 강한댁을 하면. 다 잊어버림 지능 떨어지는 까짓 타락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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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